노페이 노게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작 키우기 우리 호준문 3회차로 잘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3단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담만 올라가면 바로 액자단 오 그럼 오늘 방송이 10분 컷이 될 수도 있겠구만 특히 이 새끼는 제가 욕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욕하는 거 대신에 과일 이름 말하기로 얘기할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현왕 현김의 왕까지 액자단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바로 갑시다 가보자 오늘 10분 컷 해버리자 가버려 가버려! 가버려 가버려! 오우 와 긁어 오 굳어있다 야 핫났어 핫났어 그렇지 오 안돼 안돼 엎었어 엎어 어퍼를 맞춰야돼 어... 리로이야 리로이는 어쩔 수 없어 맞고 그렇지 이렇게 압박해 내려 우와 삼자가 있으면 안돼 아 불어 불어 오 레이지 품컷? 오우 레이스 한방만 안돼 삼사하면 오 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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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에에에에에에에 아 나이로사님 참아 감사합니다 제가 셀프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오우 아 이거 뭐야 안돼 안돼 참아해 참아해 하단 그렇지 하단 계속 긁어 그러다가 분건이랑 이지선다 이지선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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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긁으면 이긴다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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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나이스 막아 막아 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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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요 뱀 야 이거 한방 끝내면 끝이야 오늘 방송 야 오늘 방송 10분 컷 하자 가자 가자 노페인 노게인 나쁘지 않아 아 이런거 맞으면 안돼 아 너의 패턴을 보여줘 어어 이런거 다 맞으면 안돼 주노야 급해지지마 설레지 말란 말이야 어어 아 하단 보고 막아야돼 흐리거든 아 보고 막을 하니까 왜 보고 막고 있어 다른 기술을 안 돼 맞아 나와 아니 주노야 안 돼 오케 나이스 용포 아 내가 바로 내밀랬잖아 니가 드리게 내미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안돼 패스를 너무 많이 받나 아 이거 보고 막으라고 병 이제 욕 안 할거에요 병아리야 그렇지 고 아 아 오 나이스 예측해서 막지마 이거 다음에 어 방속도의 재능이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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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그렇지 더 빨리 한 번 더 더 빨리 있어야지 아 이거 보고 막으라고 아우 귀엽고 세뇨로 있다 노노 그렇지 아 죄송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달려와서 굳지마 그냥 바로 바로 내밀어 오 오 아 아 아 아 뭐해 아 뭐 일어나면서 내밀다고 이거 왜 자꾸 쳐맞냐고 그렇지 레이지 아스 조심하고 오 나이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가야돼 오 오 아 내밀지마 아 아 이거 왜 자꾸 보고 막냐고 아 아 뭐해 잠깐만 레이지 공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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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그냥 끝까지 달려 끝까지 달려 어 니가 집중하면 이길 수 있어 아 집중 안 한 거 같게 아 왜 워밍업블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나도 흔들 집중해서 블루 띄워 ㅜㅜ 박빙이야 으 어얞?! 부커쉼! 기다리고 겠 ske이점 펭상고! 거기서 썼어야지 러노? 내 말 씹어? 펑상고? 나이스! 한 번의 긁어! 가냐? 하고 싶은 대로 해! 네가 원하는 대로! 너의 플레이를 보여줘! 아! 서로 쓰는 거 봐 안 돼! 내붕! 갈라갔어 병력창! 안볼리 왈어! 어떻게도 때리면 이겨! 아 Simple! 나이스 그렇지 그 타이밍 내가 알려줬잖아 상대가 이득일 때 횡상볼을 족쳐버리는 거야 다 족쩍! 족쩍! 짬발! 족쩍! 아 뒷프레임이 이득이 아니야 그거는 기다리고 한 대만 때려 현월 있잖아 나이스 이겨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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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엑스 나이스 성공! 나이스 샷! 엑점!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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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